너는 진짜 성활보. 너는 사장소. 아 나 스물여. 아 나 스물아홉 살이에요. 내가 사장소원이야. 다섯 짜리 되나 반 거 아시냐? 가늘이 생긴다. 생침을 마. 가늘이 생긴다. 저 친구들. 저 친구들. 내 눈을 안 보잖아 지금. 내 눈을 안 보잖아. 내 눈을 안 봐. 야 이거 그냥 낚실때 넣으면 걸리는데 이거. 이거 그냥 벌면 돼 그냥. 이거 그냥 벌면 돼 이거 그냥 이거 릴렉스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믿기 이거 이거 릴렉스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 자 이게 갑니다 하하 넣어 에이 하하 넣어 에이 아 이거 살려줘. 아 이거 살려줘. 오케이. 진짜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? 박아 나와. 형이 뭐 악마를 보았다 왜요? 내가 몰랐어 잡아. 내가 들어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저 아까 봐드렸잖아요 선생님. 제가 정말 잘못됐습니다. 물 마는 건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왜 약한 모습을 보여. 아 나와. 왜 그래요. 왜 그러시는 거야. 야 그냥 남자답게 해. 그냥 맞을 수도 있어요. 야 야 야 몰라. 네가 쓴 거 어감 괜찮아. 지원이 나와. 지원이 나와. 어감이 괜찮다고. 이거 쓰면 어감 나쁘잖아. 이리 와. 이리 와 지원이 나와. 넌 너무 오래 살고 있어 지금. 저도 뭐니 아니게 살고 있는데. 자. 진짜 알아? 잘 줘. 벌써 이 정도야? 게리야 그 정도야? 게리야 왜 그래? 게리야 그 정도야? 아 진짜 봐봐요. 여기 뭐 다 알고서 웃는 건가 지금? 아니 이렇게 알고 웃는 건가. 야 넌 웃지마. 사자 성호도 모르는데. 지원아. 윤지원 씨가 쓴 것이 정답입니다. 네? 뭐예요? 자 윤지원 씨 정답. 공개해주세요. 자요. 뭐? 나 이 영화 봤어요. 난 봤어. 이 영화 봤을 때. 야 윤지원 씨 나오는 영화 봐. 우리 공개 중. 우리 공개 중. 우리 공개 중. 아 이 영화 봤을 때. 박서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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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네 상관. 이야. 지원이 형 뭐라고 써요? 도학 위령이다 도학 위령. 너 뭐라고 썼니? 정신을 또. 야 정말 한 번 살려줬다. 송주호 씨가 다시 한 번 문제내주세요. 문제낼게요.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에피타이드로 나오는 빵과 함께 찍어먹는 소스로. 야 이거 알지? 야 진짜 너무 쉽다. 야 씹을 거 바꿔 바꿔. 아 쟤 모른다. 하아 모릅니다. 하아 몰라. 야 하아 모르는데 하아 몰라.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이것은 무엇입니까? 오케이 나 바로 쓴다. 야 나 썼다. 끝. 나 안다 그랬잖아. 야 이거 뭐. 오케이. 썼어. 시작 하나만 썼어. 내가 이걸 왜 몰라. 먹는 건 나야. 자신을. 하아 일단은 육식 팔아. 이거 몇 글자에요? 아 알죠. 이거 얘기가 맞는잖아요. 아까 몇 글자인지만 얘기해요. 다섯 글자. 하아 오빠는? 아 서연의 글자 되지 않나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더 헷갈린다 더 헷갈린다. 남자는 뭐야? 야 하하. 유재석 나와. 하하하. 마구장 침을 살려줬던 팀이. 은혜가 버리고 날 불러 소주여. 유재석 들어와. 하하 나와. 고맙습니다. 저거 이 모형을 살려줬냐.